이 마을의 이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다리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서산 태안 해안 지역에서 내풀로 들어가는 유일한 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앞에 큰 다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대교라고 하면 한자로에서 나온 말이고 순순한 우리말로 한다리, 큰 다리라는 뜻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다리 마을에는 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도 많으십니까? 그렇죠. 우선 정순한 거 생각하고 있고 김기현 가옥 고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민족자료로 다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유산로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농촌 체험하고서 또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역사 예절 문화가 전부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에가 접목을 해서 개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통을 내도 하고 자랑하는 어린이들한테 전통 예절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물론 이런 전통 헐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지만 자랑하는 어린이 세대들에게 이런 전통 헐례에 대한 전통을 교육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장님 정말 이 한 달의 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문화유산도 이장님 마을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마을에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장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아름답다고 그랬죠. 풍수학적으로 배산임수가 아주 완벽한 마을입니다. 뒤편에는 병풍같이 쫙 펼쳐진 뒷선이 있고요. 앞에는 대교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는 삼천로가 다 개설이 됐거든요. 중간 중간에 오참치당 시문도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내려다보면 대교천에 옛날 선비들이 놀았다는 용유대 단교대 쉼터가 있습니다. 벚꽃길로 쭉 내려와서 마을 해관까지 오면 좋은 산천로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벚꽃길을 따라 들어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특히 입구에 있는 장성들 그 앞에서는 외부인지 오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포토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이게 또 먹걸리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여기 특산물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 표고버섯이 한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표고버섯 보면 거의 대지버섯이 아니라 톱밥으로 기르는 버섯인데 우리는 소나무 숲 속에서 참나무 원목으로 지금까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회관 옆에도 이렇게 그렇게 표고버섯의 재배단지로 조성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표고버섯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이 마을을 찾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마을에 오시면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시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경험하고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